청색혁명의 길 가난 그리고 고통스러운 굶주림 세대를 거친 가난의 되물림을 끊기 위해선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립과 희망이 필요했다 가난하지만 물고기를 잡아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어부의 삶에서 물고기 연구가의 꿈을 키운 한 소년이 있었다 청년이 된 그는 생물학 박사가 되었고 굶주림과 가난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 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1960년대부터 양식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가 찾은 것은 국민의 80% 이상의 극빈층인 방글라데시 연구실 밖으로 뛰쳐나와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며 버려진 100만 개 이상의 연못 도로변 수로 홍수지역을 조사했다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훌륭한 양식장이 되었다 굽타 박사는 현지에 맞는 물고기 어정과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양식 기술을 가르쳤다 당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인권은 참혹한 수준이었다 아마도 우리의 수준을 잃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일을 받았을 때 그는 여자에게도 영업을 받았을 때 그는 구조에 우리의ım일을 받았을 때 너네네 세luden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은 물고기를 기르는 일에 적합했고 수상 양식일을 배운 여성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방글라데시 양식업 종사자의 60%가 여성이다. 방글라데시 양식업 종사자의 300-400번 정도는 방글라데시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년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폭발적인 물고기 생산량 증대를 일컬어 인류의 청색혁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인류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산양식업. 향후 인류가 섭취하는 수산식품의 대부분이 양식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굽타 박사가 설계한 청색혁명이 인류의 미래 식량위기 해결의 모델이 된 것이다. 2005년 굽타 박사는 청색혁명의 주요 설계자라는 공로로 식량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식량상을 수상하였다. 굽타 박사의 도전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가난한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은 그 아름다운 도전이 자립의 기적이라는 견실로 퍼져나가고 있다. 삼성들과 함께하는 지단의 견실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